처음에 이제 손님이 제가 오픈을 딱 한 첫날 누군가가 이제 사로 들어왔어요. 예약제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냥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잖아요. 컴플레인 걸렸을 때 마음에 안 든다. 나 이 돈 다 못 낸다. 초보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환불을 해드리거든요.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, 아, 아. And he's got on, on, on